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모처럼 되게 달달하고 구수한 사연 아니지 어쩌면 거지같은 대착각과 완전 시궁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 위장이 되게 안좋다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누룽지를 구하다 준 우리 회사 남자 직원 이거 뭘까요? 그린라이트 맞나요? 심장이 두근거려 미치겠어요. 원제 저 위 안좋다고 누룽지 구하다 준 남자 동료 제목처럼 저는 요즘 위가 정말 많이 안좋아요. 아니 가득이나 약했는데 최근 저희 아빠가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거기에 신경 바짝 쓰고 몇 날 며칠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회사에 저보다 나이가 두 살 어린 남자 동료가 제가 집에서 누룽지를 좀 구워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요즘 위가 많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면서요. 아니 뭐 되게 살가운 성격인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걸 저한테 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물론 이 남자가 평소에도 자주 그래요. 과자며 과일 같은 거 싸들고 와가지고 저를 포함해 회사 사람들과 나눠먹기도 하고 또 야근을 할라 치면 박카스 같은 걸 박스채로 사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되게 싹싹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 건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본인이 직접 구운 누룽지를 주니까 뭔가 되게 고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박카스나 과자 같은 게 누룽지 이건 레벨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바로 어제 퇴근길에 받은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를 열어서 살짝 맛을 보니까 되게 빠삭빠삭하고 향도 구수한 게 기분이 너무 좋고 아니 솔직히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거든요. 여하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둘 다 솔로예요. 혹시 이거 그릴라이트 맞을까요? 금요일 퇴근하고 밥을 사줄까? 이렇게 말해볼까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남자 평소 워낙 싹싹하고 주변 사람들을 진짜 살뜰히 잘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호의인데 그걸 제가 착각하고 들이댄 거라면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아니 너무 쪽팔려서 아예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남자도 여친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이가 또 두 살 어리고 하니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아우씨 뭐가 됐든 제가 지금 너무 고민돼서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누룽지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주먹 끓여서 엄마랑 먹어봤는데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았어요. 정성스러운 누룽지.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글 보니까 누룽지를 떠나서 쓴이는 이미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그냥 가볍게 고맙습니다 하고 밥 한번 사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점점 친해지는 거고 나중에 타이밍 봐서 고백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됐으니? 요즘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으니까 좋긴 좋아요. 그래요. 밥 사주겠다고 슬쩍 말해보겠습니다. 2번 아니요. 아니요. 너무 대놓고 그렇게 처음부터 밥 사준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좋다고 봐. 만약 상대방이 쓴이한테 관심 있는 게 맞다면 또 뭔가 날아오겠죠.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그 남자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동안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저녁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차근차근 말이지. 아 네. 너무 급하게 들이대면 안 좋은 거군요. 그럼 밥 대신 커피랑 간단한 디저트라도 사주면서 감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고 이상해요. 아무튼 차근차근 가까워질게요. 답글 감사합니다. 3번 뭐, 단체로 과일이나 바꿔서 돌리는 거야 그냥 호의겠지만 본인이 직접 구운 누룽지는 호의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 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 금요일 퇴근 후에 밥 사주겠다고 하세요. 뭐 요일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여하튼 밥을 먹으면서 즉, 회사가 아니고 밖에서 단 둘이 있는 그 타이밍에 좀 이 남자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단, 급하지 않게 천천히 말이지. 아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죽겠어요. 일단 커피랑 쿠키를 같이 사줄까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러다가 진짜 남친 생기면 저 어쩌죠? 연애 같은 거 해볼 생각도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미치겠어요. 아니, 김치국 한 사발 먹지 마시라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마음 차분하게 잡으세요. 그냥 호의민 어쩌려고 이래. 네, 일단 그냥 누룽지 받은 담내로 가볍게 커피랑 쿠키만 사줄게요. 오버 안 하겠습니다. 4번 내가 보기에 쓴이는 지금 너무 크게 흥분을 했어요. 절대 급발진하지 마시고 조심히 다가가세요.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자빠집니다. 깔깔깔깔깔깔. 네, 됐으니. 네, 천천히 신중하게 일단 커피 사러 가볼게요. 5번 그 누룽지 맛있더라. 고마워.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톡 보내고 조금 이따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꼭 나중에 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남자가 어떤 액션이 있을 거거든. 물론 쓴이한테 관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 그래요? 그거 언제 사줄 거야? 이런 기간을 정하겠다는 답이 오면 말 그대로 그린라이트가 맞고요. 그냥 오, 오케이. 알겠어. 이런 메시지가 오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돼요. 뭐, 면전에 띄워놓고 이야기를 할 거면 역시나 마찬가지. 똑같이 커피 사서 주고 누룽지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라는 인사와 함께 나중에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인트는 나중에 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한다는 거지. 밥 사줄게. 밥 먹자. 이런 표현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 나중에 라는 단어가 진짜 마법 같은 단어거든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상대한테는 그냥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로 엄청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인 거고 반대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엔 둘이서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와, 님 센스 대단하세요. 오늘 진짜 큰 거 하나 배웁니다. 커피는 벌써 사줬고요. 빠르기도 하네. 톡으로 고맙다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해야겠어요. 벌써 설레면 안 되는 건데 막 손발에 땀나고 미치겠어요. 와, 이건 뭐야? 사랑이 오자껴. 너무 좋다. 끌까끌까끌. 저기, 똑같이 했는데 상대가 괜찮아요. 이러면요. 이건 뭐 거절인가요? 아, 나도 이분한테 상담 받고 싶다. 미안한데, 솔직히 이건 니가 까인 겁니다. 끌까끌까끌. 6번, 왔으니 이거 왔다 왔어. 온 거야. 무조건 반드시 꼭 잡아요. 세상에 누룽지 구워주는 남자가 어딨어? 남편도 이렇게는 안 해. 와, 뭐냐 진짜. 보는 내가 다 설렌다. 기분 좋아. 네, 그래요. 솔직히 저도 꼭 잡고는 싶은데요. 좀 무서워서요. 그래서 일단 저녁 약속부터 성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댓글이 맞아요. 누룽지 구워주는 남자가 어딨어요? 진짜 귀하디귀한, 말 그대로 산삼같은 남자니까 얼른 꼭 잡으라고. 남이 체각이잖아. 7번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쓰니 위 안 좋다는 거. 집에서 직접 구운 누룽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아, 다시.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이미 구운 누룽지가 있어가지고 뭐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 거면 큰 의미 없는 거고 쓰니 때문에 일부러 구운 거면 이건 100% 호감이죠. 되겠군. 그렇죠. 일부러 구운 거면 그냥 묻지마. 100%야. 들이대. 8번 초치는 댓글 좀 미안한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래저래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쓰니처럼 어디가 안 좋다, 몸이 아프다 이러면 안타까워서 막 더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보담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깝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라고. 나도 댓글들 보고 대충격 받았어요. 아니 저게 왜 그린라이트야. 누룽지인데. 님아 그냥 호의로 받으세요. 그거 아니면 만약에 그린라이트 아니면 얼마나 깨쩍 팔리냐. 아니 보통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연애나 결혼 상대로도 진짜 아니거든요. 그린라이트를 하더라도 말이야.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도 친절할 텐데 그거 견딜 수 있겠냐고. 10번 님한테만 하는 거면 무조건 호감이고 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면 그냥 호의죠. 농담이 아니고 이 호감과 호의를 구분 못해가지고 망신당하는 꼴 내가 많이 봤거든. 그 주의를 하란 말이지. 끌 끌 끌 끌 끌. 아이고 옌병 남녀 바뀌면 이래서 친절을 함부로 베푸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펄펄 뛸 것들이 설레니 어쩌니 난리 법석이네. 끌 끌. 근데 평소에도 먹을 거 싸와가지고 회사 사람들과 나눠 먹는 사람이라면 그냥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러지 마. 쓴이 운다. 싸와서 나눠주는 거랑 직접 구워주는 건 다른 거죠. 즉 누룽지도 직접 아니 누룽지도 그래 과자처럼 사준 거면 의미가 없겠지만 집에서 직접 구워온 거라면 이게 과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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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걸까 이거지. 글쎄 나를 쓰니 혼자 잡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누룽지 그게 뭐라고 이거 아무리 봐도 너 착각하는 거야. 얼씨고 남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매태지 발견 끌 끌 끌 아 됐고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후기 언제 올릴 거냐고 나 기다린다. 그냥 막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린라이트가 아니고 구린라이트가 됐다 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기다릴 거라고 이래가지고 몇 시간 전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두고 보자고 3 Peg.. 3 Peg.. 5.. 감사합니다.